자 삼국지2 ub 8시간째에요 제가 지금 하도 오랜만에 게임을 잡다 보니까 시간이 좀 8시간이나 걸리는데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임은 아닙니다 제가 음 적중적적 이런거 계약도 좀 많이 쓰고 그래서 그런 거지 이렇게 오래 걸린 게임은 아니니까 너무 어 이 삼국지2 되게 오래 걸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에 가능하면 엔딩을 보면 좋겠네요 엔딩 보는 걸로 한번 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봅시다 자 태사자 아 무기가 없군요 아 상인이 없어요 자 훈련도만 해야 돼요 일단 충성심 오버원담 자 훈련 자 가구요 그래도 이제 좀 한번 지금 하고 하고 해보니까 좀 손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처음 할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자 여기 다 됐죠 자 13번에 상인없고 자 5번 찾아가면 될 것 같은데 5번 땅 볼게요 자 뭐기에 가볼까 아 교전중이군요 여기도 쳐들어 갑시다 전쟁 자 5번 아 둘밖에 못 들어가나요 아 둘밖에 못 들어가나요 가 그래도 하우동 빼고 그럼 서왕 갑시다 자 응원부대 가구요 자 그럼 이동할까 10번도 이동합시다 돈 돈 하고 쌀도 가구요 이제 7번 4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건 아 목에 가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누가 할까 자 20번에 명령을 자 됐습니다 13번에 쌀 좀 팝시다 2번 그만큼 팔구요 됐죠 어 4 자 진경 4만 400 됐습니다 됐고 훈련 자 하우모 저런 애가 해야하나 올라가긴 올라가네요 자 됐구요 자 자 이동 36번에 여군 갑시다 빵 빵 자 됐구요 자 여기도 어 명마 충성지 왜 저러죠 자 자 13번에 상인 없구요 아 이염 아 이염 찾았군요 갑시다 음 알았어 자 여기 뭐 명마 아 마휴 잠시만요 15번 한번 보고 검색해볼게요 이렇게 해보고 들어갑시다 자 마휴가 해보고 아 여긴 여기 무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마초도 아마 바로 나올거구요 아 장수 8천 가지고 안될건데 8천 가지고 안될건데 아 무기 살 수 있군요 자 그럼 아 돈이 없어요 쌀 좀 팝시다 쌀을 팔아서 마대가 이만큼 팔아 자 됐죠 일단 13번에 무기 좀 사구요 장비 아 아 좀 아쉽다 자 병마 황조 자 여긴 아무것도 없군요 대기 자 양 자 양 태수가 갑시다 여기 여기 유임해야겠네요 음 자 4번에 재편성 자 유파 필요없죠 양암 자 송충 만 2번 4 8 5 9 됐어요 자 32번 이동할게요 아 잠깐만 유파가 다시 해야겠네 4번에 2번 유파 송충 빼구요 양양한테 다 줄게요 1번이 4 8 5 됐어요 자 갑시다 이동 방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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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500 자 됐구요 노노 11번에 돈 돈 돈이나 줍시다 됐어요 자 여기도 좀 보낼까요 자 8 6 무력순으로 13번에 무기이네요 한성 하고 아 아 아 아 자 병사 하우돈 주창 장수 쓸만하는데 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왔기 때문에 다음에 가야겠죠 아 병사도 없고 여기 아 자 무력도 별로구요 하하하하 그냥 이동시킵시다 분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 13번에 아 상인도 없어요 자 끝났고 자 우국 봅시다 자 우리도 왔다 자 잡았네요 끝났죠 자 알았어 자 부하로 해야죠 맹독신서 자 이거 지력 아닌가 지력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자 이거 누구한테 줄까 자 우리 도망 아 순유한테 줄까요 18번 저기 몇이나 오르는지 모르겠네요 아 100 됐네요 순유가 됐어요 우리가 지고 있는 건가요 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백안이라고 곽도 잡았구요 오 저기로 가면 안되는데 오 아 하아~~ 화개? 설마.. 아.. 삶 먹는군요! 아.. 삶 먹나? 아.. 들어가나요? 2번으로 갑시다. 괜찮아요. 아.. 이렇게 또 지나? 아 잘되가다가 또.. 자 거부 봅시다. 체포.. 아.. 체포.. 어? 아.. 자꾸 왜 저래? 아.. 안해 안해 아.. 아.. 자꾸 쳐들어오죠? 자 안대 맞고 위로 오시고 좋아요 돌격? 어려움 없죠? 아.. 아.. 일제.. 일제 안좋아요. 돌격합시다. 장난.. 일단.. 아.. 화개? 아.. 아.. 장난.. 이기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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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이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continua 좀 살짝 으 малень거죠? 자 2개 오고.. 쟤 내려왔구요. 쟤 내려오고 불격합시다 왜 이렇게 잘 죽여 자 달아주고 또 올라가면 또 달겠죠 아 이리로 갑시다 죽어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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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현한테 자 도망갔죠? 아 다행이네요 여긴 하나 지켰네요 그래도 잡아 자 체포 아 놓치고요 자 또 봐야겠죠 8번에 자 타국정보 6번 먼저 볼게요 자 39번 자 연포 자 7번에 아 1 타국정보 7번 땅에 38번 여기가 어느 소군요 아 6위 자 뭐 별건 없어요 타국정보 타국정보 4번 37번 아 오히려 4번 땅이 제일 좋군요 자 그리고 34번 땅 34번 땅 엄한 아 여기 엄한이 좀 좋으니까 그래도 등용을 합시다 엄한 등용 합시다 7 6 엄한 제갈량 멀리도 가죠 자 순유 시력 100인데 뭐 다 통하죠 다 통하죠 하하하하 잤어요 아 처음으로 안 통했네요 과가 아 안 되는군요 자 주유는 아 장소 지금 네 번째 통했고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가우면 되겠지 아 안 되냐 장현 정옥 정옥 자 정보 안 되네요 봅시다 자 39번에 아 70이구나 등용 합시다 돈 하하 돈으로 화금 11 12 13 14 아 안 되네 15번 16번 17번 아 안 되나요 지력을 좀 더 낮출게요 진궁 중성심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15 한숨 한숨까지 갑시다 아 걸리는군요 자 매력을 보고요 38번 봅시다 63이면 와야지 자 돈 줄게 돈 줄게 방덕 안 오냐 20번 20번에 21번 21번 하하 자 25번부터 축강되겠네요 아우 됐다 고순 고순이 하나요 됐군요 야 됐어요 땅먹기 참 쉽죠 야 12만 5천이야 근데 와 장이 모란 와 장이 모란 미쳤다 여긴 진짜 여긴 진짜 7번에 외교 항복 한번 걸어볼까 항복하고 한번 해볼까요 외교 6번에 항복 권고 1번 아무것도 잘 도저히 안보인다고 됐어요 어 그러면은 아 뭐하지 자 다 봅시다 6번 땅에 아 봤나요 35번 아 연포 잠깐만요 어 8 6 무력순으로 7번 감령 아 방덕 좀 옮기면 되는데 자 감령 올라가시고요 7번에 5번에 6번에 자 연포 자 뇌동 악취 아 됐네요 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제일 무서운 데거든요 훈련 좀 쫙 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자 무력순이죠 지금 아니죠 8 6 자 무력순 자 다 줘야겠네 자 무기사고요 자 양회 자 도습 양하까지 사야겠죠 7번 양하까지 74 아니 방통도사 자 돈이 얼마 있나요 여기 아 돈이 별로 없네요 두수컷 뺍시다 두수컷 빼서 자 6번 자 방통 꺼 빼서 두수한테 넣으면 되죠 자 7번 빼서 자 4번 넣어주고요 자 7번에 자 9 6 6 5 자 됐어요 자 훈련합시다 5 6 6 6 6 6 6 6 7 6 아 여기 누가 있나요 아 무력 다 별로고 충성이나 올리십시다 자 제 편에서 자 5번 아 2전이 더 셀 것 같은데 맞나 아 아니군요 진희가 뭔데 진희가 저렇게 높아 진희는 무슨 캐릭인데 서서가 만능이군요 여기서는 서서한테 줍시다 괜히 바꿨네 됐어 아 쳐들어 가버려 그냥 아 무기가 없군요 자 무기사고요 71 자 뇌박도 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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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아 됐네요 아 다음에 쳐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여기 11번에 일단 3번 아 명마 좀 주고요 장압 자 이동합시다 등용 자 문추 신비는 올라갈게요 이동 1번 빵 빵 빵 됐고요 자 병사들이 많죠 어디로 어디로 볼까 어디로 볼까 10 29번으로 보내겠다 자 29번에 됐어요 됐어요 자 하우무 자 넘어가고요 40 음 등용 이엄 자 정봉이 가고요 자 충성심 명마 줍시다 자 95 됐고 자 넘기고요 자 여기 또 쳐들어가면 되겠죠 자 병사가 꽤 많이 달았어요 저는 이 상황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타국정보 4번에 장위고가 봅시다 아휴 쳐들어가 쳐들어가 자 전쟁 4번에 자 전이 서왕 됐어요 둘이면 됩니다 전이 잠깐만 충성심이 전이 서왕 100이죠 자 3번에 4번 전이가 하고요 500 자 합시다 끝내면 되니까 자 아 잘했어 서왕 아 순우경 잡으면 좋겠네요 자 아쉽네요 돌격이죠 뭐 자 돌격할걸 자 돌격 자 돌격이죠 뭐 왔다갔다 돌격 자 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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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뭐 자 자 간단하게 끝나면 뭐 신배 돌격 하냐고 그만 끝나네요 역시 전이 사왕 아 불 필요없고요 설마 길막을 안하는군요 전군 전군 퇴각 신배 잡았고 됐네요 자 신배 부활을 하고요 자 쉽시다 자 자 어 무기 다 샀죠 자 병사 아 아 아 상인였구나 아 징병 좀 합시다 마 마 218 됐죠 자 마대 마휴 음 훈련해야 돼요 자 훈련도가 50밖에 안 돼요 아 애들 좀 더 보내야겠네요 이쪽으로 자 여기도 됐어요 자 명마 이제 땅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컨트롤 할게 많네요 자 이동할까요 잠깐만 어디로 가는게 좋나 32번이겠죠 이동 32번 아 못 가는군요 자 2통이나 줍시다 다 다 위임을 줘야 되는데 귀찮아요 그것도 어떤 땅에서 했는지도 헷갈려요 지금 지금 하 8번에 6 자 무력순으로 자 악진 장수 채모가 무기가 없네요 자 7번 땅 좀 볼까요 쳐들어가도 무난할 것 같긴 합니다 무기 무기 있군요 장수 채모 4번 100 자 5번에 100 자 자 지금 4명 남았는데 자 3번에 7번 땅 쳐들어가면 하우돈 주창 아 93 87 같으면 안 돼요 아 자 장수 좀 주고요 한번 쳐들어가봐 다시 한번 볼게요 훈련도는 다 됐는데 7번 땅에 7번 땅에 악진이 봅시다 자 무기 엉망이고요 가봅시다 지기 밖에 더 하겠어요 가자 하우돈 헤헤헤 주창 주창 해봅시다 나오겠죠 순우경 아 100짜리여라 58 이 정도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야야야야 안돼 뭐야 뭐야 오 깜짝이야 오우 비겼네요 질 뻔했네 질 뻔했다 오 순우경 아 아 우경이 아 우경이 아 우경이 때문에 무서워 위로 올라가면서 유인줄 할게요 자 세기 자 한 대 맞아주시고 자 이번 시간에 가나먹육 첨통을 한번 보고 싶은데 될지는 모르겠네요 전투 한번이 너무 길다보니까 1,2,3,4... 저는 일곱명이 냈다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 뭐야 어? 거기 있었어? 자 퇴각 자 이제 아래도 맞는군요 아 들어가면 제가 못가죠 와 많이 였어요 원소한테 도격을 하면 될까? 가봅시다 아 되나요? 아 되는군요 가까스로 역전을 하는데 에휴 어쩔 수 없어요 달아도 화개 아 맞다 여기 또 압사비가 있거든요 아 59번 절로 가면 안되죠 아 다시 도격해서 반대로 갈게요 아 불 아 불 자 빨리빨리빨리 도격해서 다 가지고 반대로 가면 애들이 또 몰려오거든요 계속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불이 꺼져야되는데 아 불안 꺼지냐? 아 숙루경 일단 다 주고요 유기는 뭐야 들어가라 들어가라 아 됐네요 아 아 뭘 화개를 이렇게 잘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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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공격 일제 돌격 아 저 군주를 빨리 온토를 잡아야 되죠 아 아 수능경 먹고 저 자리를 빨리 먹을게요 잡았고 두 기술 위로 갑시다 좋아요 내려오면 딱 맞죠 멜복 당하고요 또 와서 멜복 당하고 올라가고요 조교 합시다 확인 못하는군요 이제 아래로 내려가시면 또 아래로 내려오면서 얘들이 또 맞는 거예요 자동으로 복병이 되기 때문에 계속 돌격 아 왜 두번밖에 안해 하우돈 가시겠네 다 두벼갖고 난리났죠 지금 허드나템 거의 안달아요 자 주창희 해결해라 자 갔네요 자 원소우도 끝나는군요 이제 뭐 원소라고 별 뭐 없죠 자 부하로 하고 장수 채무 아 안되는군요 자 여기 자 13번에 쌀 좀 팝시다 5번이 다 팔아 아 아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군요 이동합시다 자 가시고 자 자 존이 외네요 자 이동할게요 아 안 끝난 데라서 안되는군요 자 여기도 반 끝났죠 자 다음 턴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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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소랑 뭐하는거야 지금 둘이 동맹이냐 자 땅이 하나씩 남았기 때문에 지금 뭐 별거 없죠 자 8 6 자 지력순 자 6번에 자 38번 봅시다 아 별거 없구요 자 됐구요 자 33번에 37번 봅시다 자 여기가 제일 걱정이에요 장임 오란 장임이랑 오란 적중작적을 걸어줄까요 장임이랑 오란 그 다음에 자 15번에 37 36 36 자 여기 아 여기는 끝났군요 됐네요 지금 33번 땅이 문젠데 장임이랑 오란 좀 걸어줄게요 적중작적 33번에 33번에 장임 어 안되네 자 주유 야 뭐야 야 그럼 오란 오란이 되네요 자 오란 8번 자 9번 10번 11번 12번 아니 아니 안되나요 자 두 명밖에 안 통한다고 자 두 명밖에 안 통한다고 됐어요 자 13 15 장료 16번 17번 안되네요 자 매력순으로 보고 8번에 자 봅시다 33 38 자 5랑 83 등용이 될까요 자 적중작적을 걸어볼게요 15 16 16 부터 쭉 하면 되겠네요 7 배네 4 16 17 18 19 자 오란 아 되라 20 20 등용 아 좀 해볼게요 등용이 되면 좋겠는데 25 부터 쭉 해볼게요 10 15 25 20 26 27 20 20 20 30 20 20 20 뭉치는 느낌이네요 어? 된다? 아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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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발각되는거야? 아아... 결정적일 때... 아아... 아쉽죠? 아아... 아 아쉽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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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한번 돼야... 돼야 좀 재밌는데... 아아... 안되겠습니다 3구에 예! 아아 3구에 엔도 안되나요? 3구에 엔은 군주가 가는거거든요 아... 군주가 갔는데도 안되는군요 아아... 궁쳤어요 이번에 자... 어... 아래 애들 훈련 좀 시키고 갓 들어갑시다 자... 10번부터 훈련할게요 9 8 7 6 9 9 9 아 5 10 10 15 5 아 진짜 안오르네 다음 번에 들어갈 수 있을까 84 정도면 다음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됐어요 자 여기는 뭐 됐어요 여기 이제 됐고요 여기 이제 들어가면 될 거 같아요 83 자 알죠 8번에 1번 6번 땅 한번 보고요 자 송원이 볼까요 아 28,000 뭐 괜찮아요 무력이 좋은 애들이 없으니까 다시 봅시다 5번 자 4번 아 무장이 안 됐군요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6번 땅에 아 군자금 아 군자금 가져가야 되는데 갑시다 뭐야 무력이 왜 저래 아 대박 갑시다 자 6번에 자 700 6,000 가자 자 짐란 갑시다 1대1 하구요 자 태사자 자 태사자 뭐 텔레톱입니까 얼굴 왜 저래 텔레톱이 아 더 오래 걸리네요 이번 턴에 가능하면 끝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려와 준건 땡큐죠 두칸을 갈 수 있으니까 존경하면 저 건너러 건너가니까 너무 좋아요 건너갑시다 못 건너갔나요? 일제를 거기서 쓴건 실수죠 제가 알아버렸죠 거기 있다는 거를 건너가고 잡아도 되구요 잘했어 다 먹잖아 아 조수는 병사가 많군요 자 하게 쓰고 자 일제 하나만 걸어줘 일제 걸어줘야지 그렇지 자 0 잡히구요 0 안 잡혔나? 아니 0 짜리 뭔데 안 잡혀? 아 참 황당하죠? 아 진짜 아 전풍이구나 올라가구요 두개 합시다 전풍은 잡아라 너 때문에 불타잖아 아이씨 흐흐흐흐 아 두풍이 아 자 다 돌격이죠 뭐 이제 원소 잡읍시다 아 비오네요 좋아요 원소 잡읍시다 원소가 끝나가는군요 원소의 마지막입니다 하복 하복 먹었구요 하복 하복 중원이랑 하복 무난하게 먹었구요 오히려 상욱 G2때는 이거 하복이나 중원이나 그런 약간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 뭐죠 서북 지방을 먹기가 조금 힘들었지 그쪽은 들어갈 기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뭐 나머지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유주 지방도 좀 그렇긴 하죠 아 세번하고 마는건 뭐야 자 도망갈데도 없어요 이제네요 끝까지 아마 싸울 겁니다 저수 머리 좋으니까 불 잘 지르네요 자 사사자가 했군요 끝났습니다 자 원소 가셨구요 자 원소 하문 뭐 부활하구요 목 목 배구요 하하 목 엄청 넓어져 자 엔딩 보고 이번에 끝내면 좋겠네요 빠듬 먹구요 됐고 다 쉬어 어 여기도 쉬구요 이제 쳐들어가면 다 필요없어요 이제 14번 32번만 하면 돼요 자 봅시다 자 훈련 더 해야 되겠죠 음 자 아 두번 해야 되는구나 무기사 가지고 그리고 자 13번에 자 무기사서 됐죠 자 훈련 4 3 5 4 3 6 4 3 7 자 아 51%는 뭐야 저거 장비도 합시다 자 다음 턴에 할게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아 아 잠깐만 여기는 아 무기가 없군요 이동합시다 그래도 다시구요 다 필요없고 음 아 너무 많으니까 이게 힘드네요 몇 십개로 계속 항맹 가 자 봅시다 자 어 지력순으로 8번에 1번 15번에 38번에 봅시다 아 여기는 뭐 답이 없군요 여기는 끝났어요 그냥 끝났구요 마드는 그냥 끝났고 33번이 문제죠 자 오란 오란 오란이란 장인 오란이란 장인 오란이란 장인만 좀 하면 되겠네요 오란 제갈량 제갈량 안 돼 안 돼요 왜 이게 안 통하지 과 가 주유 장소 이제 되겠지 적중작작으로 쓸게요 8, 6 매력 7번에 4 33번에 2번 장현 정보 10번 됐어요 적중력이 하나 됐고요 8, 6 다시 지력으로 가서 7번에 5번에 33번에 1번 장임 9번 종욱 13번부터 갑시다 마지막까지 계략을 쓰죠 7번에 5 33번에 1번 14 15번 16번 17번 18 19번부터 될까? 19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20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한번 봅시다 8, 6, 3번 내력순으로 8번에 1번 33번에 38번 86이면 좀 안될 것 같은데 방덕이... 방덕도 된다고? 방덕이 돼 21번 요하 아... 이제 다시 해볼게요 적중작적 33번에 장임 15번 16번 21번 21번 아... 적중작적 돌 되면 진짜 좋겠는데 자... 이거 나름 그림이 나오는데 그럼 27 아... 안되네요 28 29 30 30 아... 등용 자... 돈으로 주고요 32 33 34번부터 쭉 하면 되겠네요 34 35 아... 됐어요 에이... 안줘도 돼요 5번에 1번 33번에 장임 예스 39 예 합시다 아... 안되네요 넘어가고요 자... 아... 훈련도 조금만 더 하고 올라가면 되겠죠 됐어요 8번에 4... 3... 14 14 13 13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안 되구나 안 되구나 13 이 통 아직도 안 됐나 아 90명 하나 더 자 우금이 합시다 아 99 아 참 유반 됐겠죠 진짜 됐겠죠 아 됐네요 자 들어갑시다 자 전쟁 33 아 5명밖에 안되는군요 합시다 군자금 500 자 20만 합시다 태수 뭐 두수비해 견수지 가면 좋죠 와 여기 병사 와 1대 1 하구요 어 하우연 나오겠죠 장임 역시 장임 잡으면 좋겠다 야 뭐야 하우연 뭐냐 야야야 아 미쳤어 야 와 장임이기 미치겠다 진짜 아 숫자 피는 것도 뭐야 아 아 아 도겟네 진짜 아 아 아 저기 아 아 아 어이없게 돌아가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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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oted 클리ere 아 아 자 오지마 자 돌격해서 넘어가면 되겠죠 아 좋아요 지금요 좋으면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버텨야 돼 들어갑시다 좋아요 한권 잡... 필요없구요 야 뭐 이렇게 많이 덜어 아 이거 안되겠는데 아무리 좋은이라도 이건 아니죠 아 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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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야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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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작 배반 오란 빵 자 오란 왔죠 장임 갑시다 아 장임이 저기 센데 있구나 그 나래로 가는게 낫겠네요 여기서는 넷에서 혁공을 당하기 때문에 답이 없네요 아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자 불장이 박박 닫아주면 좋은데 관우 관우 구경합시다 아 장임이 안달아요 노력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아 더 다르죠 내가 훨씬 많이 닫니다 아 안돼요 이거 안돼요 한권 일단 가시고 동화 좀 죽여야겠네요 장임 때문에 지금 많이 살죠 아 종이 괜히 들어왔는데 빠져나갈 길을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요 아 유장한테 돌격을 할 수 밖에 없네요 장임이 빨리 죽어졌으면 좋겠는데 자 오란이나 동화 하나 빨리 죽입시다 또 죽이냐 와 끝없이 오는군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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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고 자 얘한테 갑시다 동화 잘랐고 여보 아 아 아 아 돌격 들어가 들어가죠 내려오고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들어오고 아 저 약간 아래쪽을 공략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갑시다 장임 장임 때문에 지금 망한 거예요 장임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와 관우보다 역전당하네 뚫어 그렇지 자 정보 좀 볼게요 무력 35 무장도 아 위에가 났겠군요 장송을 빨리 죽입시다 양송 아 오란 그래 잘한다 오란 잘한다 자 자고란 잘한다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동격 합시다 이거밖에 없어요 유장을 잡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자 성공 자 유장 오란 오란아 너만 믿는다 오란아 아 화기 안 돼 아 다행이다 화기 되면 곧 때리죠 진짜 자 이제 협공도 못하죠 왜냐면 이제 군주가 없기 때문에 협공하면 같이 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자 조은한테 돌격을 하다니 자 유장이 이긴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전투긴 했는데 이겼네요 그래도 갑시다 아 뭐야 이거 하고 마등만 이제 하면 이기는 거죠 자 오란이 끝내나요 자 끝났습니다 자 유장을 이렇게 자 간만에 큰 싸움이 있었죠 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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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준거야 목 배구요 자 됐구요 멸족시켰구요 자 자 이제 14번 땅이 나올 때까지 또 돌리면 돼요 자 알았어 알았어 자 14번 땅 나와라 나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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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죠 자 이제 마지막 돌격하고 끝날게요. 자 4번부터 훈련하고 자 5 6 어 뭐야? 자 마휴 뭔데 저.. 네 갑시다 그래도 자 20년 마철까지 하고요 갑시다 자 전쟁 자 마지막이네요 3천 자 마지막 점투입니다 드디어 마초 오 마초가 나오네요 응해봅시다 마대 가봐 이기면 혹시 압니까? 아휴 졌군요 아 2배가 되냐 아휴 역시 마초 10만이 이렇죠? 하하 하하 미치겠다 진짜 아 아 아 아 자 갑시다 아 아 아 아 아 배반 배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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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초 먼저 아 마초 죽였나요? 죽일 것까지는 없는데 장비풀 엄청 맞죠 성이 잡았고 확인만 계속 쓰겠구만 아 참 네 꼭 돌격합시다 맛있끼리 그냥 알아서 돌격 장비가 우와 많이 나는군요 장비도 자 아 이거 엉망인데 와 망했다 이거 불 완전 갑시다 돌격 비만 오면 끝나는거죠 자 갑시다 아 뭘 돌격도 한번 한 것만이야 아 자, 이제 끝났네요. 드디어 돌격하구요. 갑시다. 자, 마등이 죽는군요. 아, 목을 잘라버려, 또 잔인하게. 자, 이렇게 끝나는군요. 구하라구요. 자, 마등 가셨어요. 이쪽 멸망했구요. 자, 엔딩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소시. 뭡니까, 이거. 아, 진짜. 내가 가죠. 자, 이제 다시 유비까지 오면 완전 끝나는 겁니다. 유비 턴까지 오면요. 자, 이제 끝났는데? 자, 끝났어요. 자, 엔딩입니다. 자, 얼마만에 보는 엔딩이에요, 이게. 야. 먼저 간 이들에 대한 보답이래요. 먼저 간 이들에 대한 보답이래요. 자, 이제 끝났어요. 끝난... 이거 이거 끝이야? 엔딩 이렇게 허접해. 뭐죠? 아무것도 안 나오나요? 뭡니까? 그냥 이게 끝나는 거야? 기본 화면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나 보네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UB로 39C2 엔딩을 봤네요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나마 추억에 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삼쿠시 13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